철거 후 앙카자국 복원입니다. 앙카가 이렇게 있구요. 목자국을 넣어내고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칼블록 커팅 후 칼블록 아니다. 앙카 커팅 후 칼블록 2개 총 3개 구멍을 복원한 모습입니다. 이게 복원 후 모습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판을 설치하셨습니다. 이렇게 복원을 하고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. 아까 있던 앙카 칼블록 자리 복원하였습니다. 칼블록 자고 캠